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0.5도 구미 영하 2.2도 안동 영하 3도 포항이 영상 3.4도 분포를 보였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3도 등 11도에서 15도 분포로 예상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대구 지방기상청은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